안철수 의원의 부실관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물증 확보 작업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 부정선거로 몰고 간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전 하나도 안 아쉬우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부정선거 싸움에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댓글 같은 거 안 쓰는데 민경욱 의원이 전하는 안철수 의원의 4.15 총선에 대한 견해를 보고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일이 여섯 번씩이나 일어났는데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짐승들이라면 몰라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부실관리는 무슨 부실관리입니까? 조직직의 체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선건데 이게 무슨 부실관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김칼로스 님이 그 방송을 저는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참 찰서 찰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나라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만 들었을까요? 참 한심 그 자체입니다. 황원규 시민은 두려운 게 많아 보입니다. 큰 리더는 아닌 듯 합니다. 다 벌벌 떠는 거죠.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에 빗나갈까 싶어가지고 다들 몸을 사리는 겁니다. 모두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알고 있지만 다만 침묵할 뿐이다. 알고 있지만 다만 뭉길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판단은 다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두봉 전 인천지검장, 현대전지검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하태경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뭉갠다. 이건 겁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모두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뭉개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뭉개는 사람들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나라가 망한다고 본 거죠. 헌법 1조 1항과 2항 공화국이란, 민주공화국이란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된 거니까. 그런데 그 붕괴가 된 것을 인지하고서도, 인식하고서도 계속 해결책을 못 내놓겠다. 그럼 그 나라가 민주공화국은 아닌 겁니다. 선관위 공화국도 될 수 있고 부정선거 공화국이 될 수 있고 조작 프로그램 공화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 민주공화국은 아닙니다. 왜? 주권을 국민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지도자를 선택하니까 헌법 1조 1항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 가운데 어떤 계약이 뭡니까?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민주공화국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 파괴된 게 이름대로 드러났는데 그것을 모르겠다. 계속 파괴, 고, 고, 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망한 거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권력자가 교체되는 제재지 않습니까? 주권의 권력자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이 있으면 권력자가 교체가 되는 그것이 여섯 번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덮겠다. 그럼 민주공화국은 아닌 거죠. 그럼 헌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쯤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도 남음이 있겠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구성된 변호인들이 이 선거 문제를 실무파트에서 가장 잘 아는 선관위를 잘 아는 분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다 알고 있겠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럼 뭉개고 가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서 여당 사람들과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회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여당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요리를 지방성에 또 그렇게 당했냐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3구 대선에서 그렇게 표를 또 도둑질 당했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친윤석열이나 반윤석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공학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이게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죠. 저는 아주 어둡게 봅니다. 뭉개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깔아뭉개겠다. 덮겠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다 깔아뭉갤 겁니다. 지금 여기 댓글창에 기대감을 가지신 분 계신 물론 사람이 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조치가 있어서 벌써 조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칭우라든지 미적거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굳이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 역력한 거죠. 저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만일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깔아뭉갠다. 그럼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뭘 뜻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지한 상태에서도 모두 다 깔아뭉개면 그건 묵시적 공범자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올가매는데 사용된 것이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용어를 빌리자면은 그들은 모두 부정선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공동체나 부정선거 공동체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한 상태에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공범인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르게 무슨 대한민국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범죄 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공범이죠. 뭐죠? 뭐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조훈상 님이 뼈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이. 사실과 반대되는 거짓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하게 파괴하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참새가 모의를 쫓는 것처럼 자기 자리와 안의와 이익에만 골몰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어느 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냉동이 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전부 부정부패들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포청청 말씀님처럼.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철수 의원. 전문의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6월 1일 보궐선거 분당갑선거 10%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준 득표수 2만 7,895표 가운데 10%는 2,790표를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총 격차는 2,790표의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예상 득표수는 사전투표의 34%인데 40%까지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6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7% 줄인 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로 보면 이게 이름만 다릅니다. 이게 안철수. 이게 이름은 다릅니다. 안철수가 8만 3천, 그 다음에 김병관이 5만 표로 승부가 결정됐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만 3천 표 차이인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만 9천 표 차이로 승리한 거. 조금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번에는 어떻든 겁이 났는지 조심을 안 겁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수. 이게 조작된 사전투표수니까 진짜 사전투표수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표 차가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38표가 남습니다. 이건 승관이 발표 자료입니다. 승관이 이런 발표 자료가 표수가 계속 남는 겁니다. 최병관 후보는 102표가 남고 안철수 후보는 172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표가 이렇게 남습니다. 무효표 35표로 합쳐서 308표가 남으니까 이걸 전산 작업을 완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값이 남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의 투표지에 제로를 만들어야 작업이 완결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08표라는 것이 개수조정표가 남는 걸 개수조정한 겁니다. 교양률도 마찬가지죠. 한 10% 조정을 했죠. 교양률도 마찬가지예요.